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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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 들어가서 앉을까 존재 삼촌 해줄까 하나 둘 셋 앉으세요 일단 존재 앉아먹을 수 있어 지금 삼촌 여기 앉을거야 그렇지 앉으세요 존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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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보고 인사 한번 빠빠이 한번 해줘 빠빠이 친구들 안녕 빠빠 빠빠이 아네 일단 하나 먹고 인사할까 응 존재 포프 뭐할거야 이거 할거야 뭐부터 먹을래 뭐부터 먹을거야 존재 메론 먹을까 메론 먹을까 삼촌 먼저 먹는다 응 너무 큰데 응 커 콕콕 씹어먹어 흠 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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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재 저기있다 응 존재 저기 존재있다 맛있어 삼촌은 딸기 먹을거에요 존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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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존재 맛있다고 해줘야지 존재 맛있어 존재 맛있다고 존재 맛있다고 응 천천히 먹어 존재 삼촌 딸기 먹는다 존재 삼촌 딸기 먹는다 존재 존재 진짜 이거 뭐야 이거? 얘는 뭐야? 혼자 해봐 응? 혼자서 해보세요 더 꽉 집어야돼 그렇지 넌 딸기 안 먹을 거야? 응 나 섬도 다 먹는다 응 맛있어 이거 뭐야? 이거 마이크 응? 마이크 응? 노래 노래 부르는 거 btt 노래 불러봐 아 어? 소리 다 나온다 응? 노래 응? 노래 불러봐 춘재 작은 거 먹으세요 저기 보여줘야지 춘재 저기 보여줘 아이 예쁘다 이거 껍질 아닌가요? 응? 어이구 이게 뭐야? 이거 청소 응? 다 먹고 청소 응? 다 먹고 이렇게 닦아야지 응? 이따 뭐고 있어 응? 이따 뭐고 싶어 맛있다고? 맛있다고? 응 삼촌이 잘라줄게요 응 응 응 나는 멜론은 별로 안 좋아해 삼촌은 응 춘재 좋아하지 이거 응 응 진짜 칼없는다 이거 먹지마 응 먹지마 그거 먹지마 준재 지지 응 먹지마 응 먹지마 지지 여기 있어요 어디? 응 이거 있네 준재 이거 크다 크다 아얀다 아얀 응 크다 작은 거 먹어 작은 거 응 잘 먹네 응 준재 왜 딸기 안 먹어 먹을 거야 응 어떡해 응 어떡해 응 준재 응 짠 짠 짠 준재 노래 불려봐 노래 빚이티놀 노래 몰라 준재 어? 맛있어? 맛있어 중자? 응 너 왜 이렇게 잘생겼었어 근데? 응? 응, 조금조금씩 먹어 응 천천히 먹으세요 천천히 여기 작은 거 있잖아 이게 응? 큰 거 먹으면 아마 최애야 이거 먹어 이거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으세요 준자 준자 짠 짠 짠 짠 앗 살살 이거 뭐야? 그거 안전벨트 응? 벨트 응? 벨트 맛 많았네 어떡해 준자 보이지? 저기 누구야? 준자 저기 누구야? 누구야? 삼촌 삼촌? 응 끝? 응 다 먹었어? 먹어요 더 먹을 거야? 응 그만 먹어 먹어 배불러? 배빵 배 빵빵 먹어 먹어 먹어? 응 먹지마 준자 먹을 거야 먹을 거야? 응 배 안불러? 응 너 많이 먹었는데 준자 먹을 건데 먹을 거라고? 응가 안 끊기는 거 아니야? 응 응아 할중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 너 먹을 수 있어? 응 이거 그만 먹어 이제 너 삼촌 다 먹을 거야 응 응 이거 지지 이거 이거 먹어 준자 이거 먹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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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뜨린 거나 응 응 삼촌 먹어 응 선물 응 다 먹을 수 있어 응 너는 어디에 귀신있어 귀신? 응 귀신 있어 응 귀신 슬 험무시아 험무시아 슬 험무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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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 뒤에는 할매 있다 할매 뒤에 할매 있어 가만 먹자 이제 저녁끝 준자 빳빳이 해 빳빳이 해 여기 빳빳이 준자 준자 승진이 더 먹을 거야? 응 승진이 이제 그만 먹어 더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? 그만? 먹을 거야 먹을 거야? 응